네. 생일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전화를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예 그러네요. 사실 그 해피광수 데이 몰래카메라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 회 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굉장히 재미있는 회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꺼불만. 개인적으로는 사실. 제일 기분 나쁜 거는. 외모 지정. 나는 사실 여기서 외모. 아니다. 아니다. 아 이런 얘기 해서 뭐하느냐. 한 명 자체가 뭐. 아휴. 제가 받은 상처. 분노. 역경.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이번 복수를 계획하게 된 것이니까. 달게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일단 저의 가장 큰 맥락은. 미로입니다. 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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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좀 들어보세요. 아 진짜 엄청나네. 아 진짜 엄청나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엄청나네요 진짜. 네? 수고하십니다. 네. 요쪽. 요쪽이 이제. 아. 미로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문으로 된 미로가 보이셨습니다. 문으로 된 미로가. 문으로 된 미로가. 문으로 된 미로가. 문을 열었는데. 또 문이 있고. 이 문을 열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어딘 열리고 어딘 안 열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와 진짜 너무 답답해. 아 벌써 답답해. 와 좋다 좋다. 선생님. 아. 아 여기 아주 봐.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모르시죠. 아니 알고 있는데. 아 지금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안 열리는 분들 왜 이렇게 큰일이에요. 여기가 그러세요. 아 열 많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아 이게 뭐야. 아 짜증나. 아. 아 짜증나. 아. 아cejन hee's. 아윽. 수고 많으시네요. 아허윽. 어흥. 아허윽. Eliseto. 아흐. 아휴. 아니 오늘 뭐 하는 거야 이거. 와 미치겠다. 제일 짜증나는 거야. 와 진짜 씨 장난 아니네. 아이고 꽃이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이 위로라는 미션을 하면서도 계속 계속 끝이 없는 거야. 혹시 이거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리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다들 바보 아니야? 여기 나왔어 여기 왔어. 거기 아니고 왼쪽에다 이 바보야. 나가는 길이었어. 아 뭐야 뭐야. 아 왜 이래. 지금 뭐 하는지는 아는 거야. 지금 자기네들이 뭐 하는지는 알고 걸어다니는 거야. 맨날 던져봐라. 뭐 나오나. 몇 년만에 오늘 처음으로 숙면을 취하니까. 아 너무 몰입했어.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땀이 나지. 포기했다. 석조장 포기했네. 다 무인들로 가겠구나. 무인들로 한 번 가봐야겠다. 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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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내 키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어서 보여요 여기서 보여 아 뭐야 뭐야 이게 동우지 형 형 찍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이것만 오빠 우리 얘기해 오늘 진짜 우리끼리 중에 이걸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난 누군지 알아 난 누군지 알아 아 형 지긋지긋한 거 그만 아 형 지긋지긋한 거 그만 아니요 아니라고요 너라고요 아니에요 조야 빨리 해 오빠 이따 봬요 그래 그래 아 이게 뭐야 아 동우야 비로 아주 짜증나 죽겠다 이거 어? 야 작은 바위가 너무 의견 없는데 야 비가 지금 안에 들어가면 뭐가 단서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게 그냥 뭐 계속 돌아다닌다고 이게 당연히 나으냐 이게 형 누군가 이름표 뜯어야 되는 거 아니야? 헌터 이름표요? 뜯어볼까요 뜯어볼까 뜯어놔 볼까요? 뜯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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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터라도 있을 수 있잖아 아 뜯어보자 흔터라도 있을 수 있잖아 재석이 온다 재석이 온다 이름표 뜯는 게 헌터 재석이 있어 여기 헌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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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표 뜯는 게 헌터를 어떻게 제압을 한번 해봐 아니 이름표를 한번 떼어보자 흔터도 이름표가 있잖아 저 이름표 뜯어보자고 어디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 형표 뜯다고 그럼 한 사람을 저한테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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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서 울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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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너 감수해 오케이 너 감수해 니가 왜 나한테 야 너는 왜 뭐 어? 웃을 수 있지 왜 근데 어떻게 팔 잡지 팔 잡고 팔 잡고 하지 말자고 해도 되게 좋았네 니가 잡고 죽음이 뜯는 게 나 어? 야 잡았지 야 빨리 빨리 헌털이 뛰어봐 헌털이 뛰어봐 헌털이 뛰어봐 형 빨리 헌털나 헌털이 뛰어봐 헌털이 뛰어봐 헌털이일ует 내가 헌털이 upfront 헌털이 passions 빨리 뜯어봐 여기 뭐가 있나봐 여기 네가 무슨 게 아니야? 헌털이 뛰어봐 안 뜯길려고 한다, 안 뜯길려고 한다. 안 뜯길려고 한다. 안 뜯길려고 한다. 혹시 뭐가 있는지 안 뜯길려고 한다. 없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가 있어? 없어. 목이 있어. 목이 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숫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멤버들의 승리가 될 수 있을지. 광수 씨가 들키거나 어쨌든 간에 대결 구도가 돼야 하니까 제작진에서 하는 룰대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룰대로 해서 저의 패배의 요건도 만들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 kasutu 야 대박. 야 진짜 centigrade 가자 빨리 가자. 이런 거 있으면 빨려야 din다. 야. 우리 싸웠어 빨리 와 이런 거 있을 때가 아니었어. 헌터들 어딨어? 헌터들 아웃돼야. 헌터들이 도망치네. 목이 뭐야 목이 뭘까. 아까 저 그물 밑으로 갔다니까 그물을 흔들리잖아. 아니야 아니야. 가지 마. 야 잘했어. 잘했어. 뭐야. 여기 되게 똑같이 있네. 파리 뉴욕 런던 상하이 저게. 서파 뉴런상. 뭐가 있는 거 같지 않니. 시간이 있나요. 시간이 애매해. 지금요. 9시 반. 1시 반. 저의 또 패배의 요건도 만들어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끝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진짜로 목이.. 목이 잃은 짐승인 것 같고 이거 보면은요 서울이랑 상하이만 기억, 시윳 나오잖아 아시아만 광수? 내가 너무 광수한테 꽂혀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잘 좀 생각을 해보자 미치겠네 형 서울 근데 이 글씨들 다 봤거든 근데 이 글씨 많이 들려왔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들려있어 많이 들려왔어 됐어 나와, 나와, 나가, 나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여기 있어 자, 오케이 됐어 됐습니다 수, 수, 수 올라왔어, 수 올라왔어, 수 야, 왜 뛰어야돼? 야, 수 나왔어, 수 다 뜯어야 되나 봐, 형, 올라왔으면 없면 다 뜯어야 되나 봐, 수 수, 수야. 야, 이 트와스 뜯었다, 나를. 아, 광수예요, 그러면. 목, 수. 아, 진짜요. 아, 광수가 되니까 광수인가? 아, 근데 이거 수 먹이면 월화수 먹으면 되겠지. 그게 페이크인 거야, 지금. 형, 봐봐. 아까는 목만 다 붙였었고. 아시아 맛도 쉬우셨지. 아, 됐어.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됐어. 자, 됐습니다. 가자. 아시아 프리즈. 광수 데리고 와봐, 광수야. 광수 뭐하고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인형이에요, 인형. 광수 목을 좋아합니다. 이광수 목. 아니,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광수 목. 아니,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광수 목. 아니, 도저히 모르겠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손목, 발목. 발목. 아니, 저거는. 아니, 뭐냐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마지막은 저인 것 같아. 다 뜯지는 말고. 아니, 저게 뭐야. 핀이 뭐야. 어? 핀. 핀이라니. 핀? 핀이 있어. 핀이시잖아. 그쵸, 핀이시. 그러니까 절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절로 가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방법이 없어. 따라하냐? 여기가 어떻게. 길을 가진 거야. 아, 저희들이 점프에서 봤었는데 길은 있어. 길은 있는데 이쪽에서. 승리 요건은 이광수 씨만 빼고 나머지 멤버 6명만 마지막 방에 초대를 할 것 같습니다. 일로 있어, 나가는 거야. 여기 있다. 길이 있어? 여기 있다. 길이 있어? 여기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디 가? 어디 가? 열렸어. 열렸어. 어, 진짜 와요? 어, 열렸어? 어. 잠깐만, 잠깐만. 가, 가. 자, 들어가. 어, 자리가 7개예요. 어, 들어가, 들어가. 이게 뭐야? 자리가 7개래. 하나, 둘, 셋, 넷, 셋, 넷, 셋, 넷. 과목 아니야. 7개야. 들어가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응. 자, 일단, 들어가.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는 게 맞아요? 몰라. 야, 너 왜. 아, 나는 안 들어갛게. 야, 너 왜 인종. 형, 너 왜 눈 좀. 무슨 입이 벌어져? 어어? 방금 Yasuko, 명 corte threw 벌어져? 아, 그냥 좀 심어주시죠. 한 번 더альное. 이제 번거랑 нар weekend. 이제 번거랑went 없ité. 그러면? 뭔가 들어왔어, 이렇게 셋이 지금 안 돼? 네, 이렇게 잘해졌지? 야, 이게 잘 잘한다. 야, growing up. 아, 복 많이 당하면 이제. 뭐야. 아니 아니. 진짜 이상해. 진짜 이상해. 진짜 있어. 야 진짜 이상해. 들어와 들어와. 야 왜 안 들어가려고. 야. 내가 반드시 북수하겠습니다. 네. 방송을 가입시켜줍니다. 진짜 탑정으로도. 미로입니다 미로. 미로. 바로 이곳에서. 그날 복수를 할 거야.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희망해 주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내 목표에는 거의 다 다가가세요. 아이고 싶다. 야 왜 안 들어가려고. 야 왜 안 들어가려고. 들어갈게 들어갈게. 왜 안 들어가려고. 야 땡겨 땡겨 빨리. 아니 야. 땡겨. 땡겨. 아 냄새 안 땡겨. 아 냄새 안 땡겨. 들어왔어. 너 왜 안 들어가려고. 너 왜 안 들어가려고. 그제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느낌이 이상하더라고. 아 근데 이게. 야 이게 뭐지. 아니 뭐야. 이 정도로 안 들어가면 없잖아. 형 아시아 시계만이 어떻게 해서. 형.